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기출 응용 마지막 주네요. 오늘 마무리 할 거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까지 오늘 열심히 공부해 보고 자 일단 유약집 내용 정리 한번 보죠. 자 유약집 페이지가 235페이지 페이지 235페이지 먼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보죠. 이건 뭐 감정평가에서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고 보너스로 암기 코드 3개만 딱 외워도 사실 충분히 답 찾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죠. 먼저 좀 넘겨서 우리 정리 한번 보죠. 이거 외우는 거죠 사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특징을 보죠. 먼저 지역 분석은 선행 분석이죠. 먼저 넓게 분석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자세히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 지역 분석 선행 개별 분석 후행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지역 분석은 전체적 거시적이고 개별 분석은 부분적 미시적이라고 얘기할 거고 암기 코드가 이제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 있죠. 그래서 외부 환경의 요인을 따져보는 거죠. 외부 요인 외부 지역의 부동성과 인접성 경합이죠. 경제적 감가와 적합의 원칙은 떼어놓을 수 없죠. 외부 환경에 따라서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되고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경제적 감가. 그래서 우리가 경합이라고 외웠어요. 경합.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는 지역을 분석하는 거고 얘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건 지역. 이건 대상 부동산. 이때 암기 코드가 내부 개개기형이었죠. 내부 구성 요소인데 내부 구성 요소 내부 요인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알고 있어야죠. 어떤 부동산 건물의 내부 구성 요소는 뭘 얘기한다? 설계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설계 설비 등에 따라서 내부 개개기형 이렇게 기능적 감가 균형 원칙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가 결합이 올바르지 않으면 같이 떨어지는 것을 기능적 감가. 우리가 감가를 보면 세 가지가 있죠. 감가 요인을 보면 물리적, 경제적, 그다음에 기능적. 기능적이죠. 물리적이면 눈에 보이는 감가니까 마모 파손에 의한 감가. 경제적이면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감가. 이건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올바르지 않아서 일어나는 감가. 이거죠. 이때 내부 구성 요소는 설계 설비. 그럼 예를 들면 아파트가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 가지고 가치가 떨어졌어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아파트가 50평인데 설계가 좁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냉난방비가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구조야. 그러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오래 지나서 마모 파손이 노후화가 일어났다면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감가 3개는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죠. 이건 건물의 내용 연수와 똑같았어요. 물리적 내용 연수, 경제적, 기능적 내용 연수. 내용 연수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우리가 세금을 정하려면 소득세에서 순이감 세율에서 감자가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을 정하려면 나라에서 정하는 나이가 하나 필요했었어요. 법으로 정한 나이, 법정 내용 연수, 행정적 내용 연수라고 하는 거 하나가 더 있었죠. 이때 경제적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감가 수정할 때, 우리 이제 이따가 원가법을 배울 거예요. 감가 수정할 때 내용 연수법이 있어. 정률상 관찰 분해인데 정률상은 내용 연수법이죠. 무슨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를 쓴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각각 두 개씩 판정하는데 이때 암기 코드가 지표수라고 외웠어요. 지표수.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정하는 것이 이걸 지역 분석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유 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개별 분석. 그래서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내부 개개 기형, 지표수 이렇게 외우면 이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무조건 암기해서 맞아야 되고. 그럼 이제 지역 분석에서 지역을 분석하는데 지역이 세 개가 등장하죠. 용어가 중요한 용어. 이때 이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감정평가에서 가장 많은 용어가 인근 지역이에요. 얘가 가상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이 지역적 요인을 동일하게 받는 영역을 잡는 것이 이게 인근 지역이에요. 그럼 지역 요인이 어떻다? 지역 요인이 공유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요인이 똑같다. 근데 지역 요인은 이건 가치 무슨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이죠. 형 일직의. 그래서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인근 지역. 속하고 대상 부동산은 감정평가하려는 그 물건. 이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가 속한 형 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 지역을 이걸 인근 지역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죠. 용어 중에. 여기에 발생 요인 들어가면 안 돼요. 발생 요인은 뭐예요? 이상효유죠. 형 일직의 이상효유 이렇게 외웠으니까.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뭐와 유사한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얘기하죠.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 한 장 넘기면 이제 동일 수급권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등장했지만 한 번도 이걸 속여서 틀리게 낸 적이 없는데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속여낸 부분이 있어요. 동일 수급권은 사실 이건 감정평가하는 가장 넓은 영역의 범위를 동일 수급권이라 그래요. 뭐와 뭘 포함한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가 가장 중요하고 이 내용은 뭐냐면 동일 수급권과 비슷한 대체 경쟁 관계가 있고 이건 비슷한 관계예요. 대체, 비슷한 재화를 대체제. 그 다음에 경쟁도 비슷한 재화가 경쟁하는 거예요. 비슷한 재화가 존재하고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감정평가는 최원방위권을 얘기하는데 이때 뭘 속여냈냐면 대체 경쟁 관계를 속여냈어요. 얘를 얘가 수요 공급 관계로 잘못 낸 것이 올해 처음 등장했으니까 얘를 좀 잘 봐야 돼요. 대체 경쟁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감정평가하는 걸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시장에서 사례, 거래된 사례를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쓸 때 사례는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걸 비교해야 돼 다른 걸 비교해야 돼. 얘가 주거용인데 공업용 갖다가 사례를 비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걸 갖다 해야지. 그러니까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례를 갖다 쓰려면. 그래서 비슷한 관계가 있는 이란 말을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별표 쳐놓고 이제 동일수권 나오면 얘가 수요 공급 관계가 아니고 비슷한 관계가 형성되는 대체 경쟁 관계 있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얘 하나 이제 주의 별표 쳐놓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가격 원칙이 있는데 13가지 가격 원칙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34회 볼 동안 이게 나왔을 때 무조건 두 개만 알면 답은 잘 찾았어요. 적합의 원칙과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이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아까 내부 개개 기형이니까 기능적 감가와 떼어놓을 수가 없고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이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를 얘기하는 거고 적합의 원칙은 경합이죠. 경제적 감가와 떼어놓을 수가 없죠. 외부 지역 부인 경합이니까 외부 환경과 적합한지를 이렇게 우리가 따져보는 걸 적합의 원칙이라 그래요. 이거 두 개만 알면 답은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명확히 알고 이 두 개를 알고서 혹시나 다른 게 나올 걸 대비해서 공부해야지. 이 두 개도 정확히 모르면 절대로 안 되고 외부 지역 부인 경합 내부 개개 기형 그 다음에 혹시나 좀 더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여의 원칙,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그 다음에 대체의 원칙 이 네 가지를 좀 더 알면 되는데 대체의 원칙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대체제의 원칙이에요. 대체제 대체제는 서로 비슷한 제하죠. 비슷하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한다? 싼 거예요? 비싼 걸 선택해요? 싼 걸 선택하겠죠?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대체의 원칙은 A와 B가 대체제 관계에 있대요. 대체제라고 하면 효용이 비슷한 제하죠. 근데 만약에 A의 가격이 낮아졌어. 가격이 낮아졌어요? A의 가격이 비싸졌다고 보죠. A 가격이 비싸졌어. 자 그러면 소비자는 효용이 비슷한데 A가 비싸졌으니까 뭘 선택한다? B를 선택하겠죠? 그럼 B의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이후에 B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라고 할 때 A와 비슷해질 때까지 비슷할 때까지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결국 그러면 시장에서는 대체제의 가격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를 대체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례를 비교할 때 대체제, 비슷한 제와를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얘가 얼마니까 너도 얼마쯤 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뿐만 아니라 모든 제와의 부동산의 가격을 따질 때는 혼자 독립적인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제의 가격의 연관성을 충분히 따져봐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산방식의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이 대체의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 보죠. 말 그대로 기여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생산비의 합이 아니다.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가 기여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였죠.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얘가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엘리베이터 설비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다른 비슷한 부동산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엘리베이터라는 설비가 내부 구성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감가? 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가 큰 걸 만들었어. 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데 1억의 생산비가 들었다고 해보죠. 그 전에 얘가 5억이었어. 그러면 얘를 만들면 얘가 단순히 1억이 플러스 돼서 6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가 있을 때 감정평가 해보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가 8억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라면 엘리베이터 하나가 기여한 정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억을 기여한 거예요. 그럼 가치는 얘가 기여한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단순히 생산비가 1억 들었으니까 1억이 플러스 되는 건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여의 원칙. 그러면 추가 투자와 관련돼 있을까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추가로 투자를 할 거냐 말까와 관련된 것이 기여의 원칙. 추가 투자와 관련돼 있다라는 거고 얘는 산방식의 근거죠. 산방식의 근거가 되고 거래, 사례, 비교법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변동의 원칙. 가격은 항상 일정해요 변해요? 변하죠 당연히. 즉, 시간심에 따라서 지남에 따라서 외부 환경도 변할 거고 내부 구성 요소도 변할 거고 그래서 가격은 변한다요.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변한대. 그럼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시점이 없는 감정평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가치를 평가해서 얼마다라고 정했을 텐데 기준시점이 확정되지 않으면 가치는 끊임없이 변한 거니까 이 감정평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기준시점이에요. 그래서 기준시점을 확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 변동의 원칙 때문에 가치는 일정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측의 원칙.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치의 정의가 뭐예요? 가치의 정의. 장래. 편익을. 현재값으로 환원한 값이죠. 얘가 가치가 얼마냐를 한다라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 부동산이야를 따져야 돼요. 맞죠? 얘가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언제나 미래 수익을 땡겨와서 현재값으로 바꿔 놓은 것을 우리가 같이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요. 수익환원법의 정의.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정하는 거죠. 이때 이제 땡겨오를 때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환원이율이에요. 장래 수익을 환원이율로 매개해서 가치가 얼마다라고 판정하는 거죠. 이게 수익환원법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과거 조사를 잘해야 돼. 미래 예측을 잘해야 돼. 미래 예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치를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미래, 미래 수익을 잘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 수익을 땡겨온 게 가치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치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치로 비롯돼 있는 감정평가 방법이 뭐다?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근거고 토지에서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건 무슨 성? 부부 연계 중에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때문에 장래 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영속성, 가치, 수익환원법, 장래 수익 이것들이 다 예측의 원칙과 밀접형 관계가 있고 이로 인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다른 건 답이 될 확률이 거의 0%예요. 다른 건 공부할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균형과 적합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방금 설명했던 내용만 이해하면 돼. 이해해서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문제 풀면서 확인해 줄 건데 이게 가격 원칙이고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240페이지 예상문제집 페이지 240 예상문제집 한번 봅시다. 문제 보니까 가격 원칙이라고 나왔어요. 가치 원칙에 대해서 가격 원칙, 가치 원칙인데 그러면 1번부터 읽어야 돼요? 아니면 균형과 적합을 찾아야 돼요? 균형과 적합을 찾아서 무조건 답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균형 적합을 먼저 읽는다. 1번에 보니까 적합이 나왔으니까 맞는지 한번 보죠. 천정 높이라고 나왔고 냉난방비라고 나왔어요. 냉난방비는 이건 설비 얘기하는 거죠. 설비. 천정 높이는 뭐예요? 설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 설비는 내부 구성 요소죠. 그러면 내부 개개, 키, 형이니까 기능적 감가와 균형의 원칙이 관련돼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균형이 나왔네요. 그럼 또 따져보죠. 자, 보니까 후보, 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그 지역의 대상을 잡았을 때 후보 지역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표 수니까 표준적 사용과 여기 하나 나온다라면 가격 수준을 정하는 거죠. 지역 분석을 통해서 지표 수니까 이렇게 정할 건데 그럼 지역 분석과 관련돼 있는 것은 무슨 원칙이냐라는 거죠.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경제적 감가 아니면 적합의 원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자, 5번에 보니까 균형의 원칙 나왔어요. 먼저 가격 원칙 나오면 균형 적합 먼저 따져봐야 되고 자, 내부 구성 요소 맞아요. 내부가 없이 구성 요소라고 나와도 당연히 내부 구성 요소예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올바른 가치 형성돼서 올바른 가치 형성되는 이유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바르게 형성된다는 원칙이 뭐냐 균형의 원칙이죠. 내부, 내부, 개개, 기형 이렇게 나오는 거 뭐 틀린 게 없고 답은 5번 땡큐하고 넘어가야지 이제 자, 나머지 보죠. 3번 대체성 있는 재화 무슨 재화예요? 대체성 있는 재화 뭐라 그래? 대체제라고 하죠. 대체제 우리가 효용이 비슷한 재화 대체제는 서로 가격이 관련되어서 이루어지고 따로 놀지 않고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유용성, 효용성이에요. 효용성이 동일할 때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한다? 싼 걸 선택한다? 가격 낮은 걸 선택하니까 투자와의 가격은 서로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의 원칙이라고 나와야 되고 4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에 기여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나왔어요. 기여도 그래서 추가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 데 쓴대요.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생산비는 1억이 들어가는데 기여 정도가 3억이었다. 그럼 추가로 투자를 해야 하네요. 하겠지. 1억을 드렸지만 얘가 1억을 드려서 가치가 3억이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추가로 투자를 하겠네. 기여의 원칙이죠. 그래서 일단 가격 원칙 나오면 일단 문제 푸는 요령은 균형과 적합을 먼저 찾아서 답을 찾는다. 자, 9번 보죠. 옳지 않은 거. 자, 마찬가지로 균형과 적합을 찾아. 균형적합. 자, 보니까 균형적합이 어디 나왔냐면 없네. 아, 여기 있네. 4번. 4번 하나 있네요. 보죠, 일단. 자,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라고 나왔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이니까 내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 관계라고 나와야 돼요. 외부적 관계. 여기에 적합의 원칙은 외부 요인이니까 외부 관계에 관련된 적합의 원칙과는 반대로 반대로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라고 나왔네요. 구성요소.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와 관련된 적합의 원칙과는 반대로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요소에 따른 결합에 의한 최유요이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어려운 문장으로 한번 나왔어요. 우리 처음에. 얘는 삽입 문장이죠. 얘를 설명하는 게 사실 본 문장인데 얘와 반대인 적합의 원칙을 설명할 때 이 적합의 원칙을 설명하는 이런 얘의 수식은 외부 요인과의 관계 외부 관계에 따른 적합의 원칙과 반대로 균형의 원칙은 내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나머지 보죠. 1번에 보니까 기여하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여의 원칙. 맞고 최유유 원칙은 최유유 이용은 최고 초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죠. 이때 최고 초선할 때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당연히 합법적일 때 최고 최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변동의 원칙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가격도 변화한다. 그래서 기준시점과 관련되어 있다를 얘기하는 거고 예측의 원칙은 변동 추이 동향을 변동 추이 동향을 주시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달라질 거니까 미래 예측을 잘해야 돼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예측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가치 수익화는 법 영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배웠던 거고 그거를